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수해 방지 등 정비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 게 범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전임 정부가 환경규제 전문인 환경부의 치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면서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물관리 일어나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내린 업무지시 5호에서 비롯됐다. 30여 년간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 관리하던 물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듬해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국을 이관하는 등 업무를 환경부에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사대강 사업 주무부처라는 멍해를 쓴 국토부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당시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데다 환경단체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부는 대미나 보를 적극 건설해야 하는 치수 행정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치권 등에서는 환경부로에 일어나는 사대강 사업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당정에 밀어붙이기에 모두 묻혀버렸다. 전례 없는 기후변화로 더 잦은 호우가 발생하고 재난규모와 강도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큰 비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온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2014년 동남권 폭우, 지난해 서울 반지하 참사까지 거의 해마다 물폭탄 사태를 겪는 우리나라는 국토 이용 측면에서 도시개발과 하천, 도시배수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수다. 전문성이 없는 환경부의 관리 능력에 국민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 치수 권한을 국토부로 되돌리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기로 했는데 검토에만 그쳐선 안 된다. 아울러 참사를 놓고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는 환경부, 지자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 과정의 진상까지 투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사